하나씩 여기가 바퀴가 있거든요.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 주시고 끓여요.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? 네 이렇게 끌고 자기 앞으로 가주세요. 뭐 하는 거지? 이게 뭐야? 이게 체중 재는 거예요? 뭐야 이거? 세워주세요. 어머. 저거 뭐죠? 자기 앞에 매트 앞에 조금 간격을 두고. 스케이트 선수형? 이건 뭔 기계예요? 이런 거 해보셨어요? 고무줄 밴드 운동? 아니요. 자 봐봐요. 고무줄 밴드 운동? 아니요. 자 봐봐요. 땡겨올 거예요. 땡겨와서. 네. 그 상태로 앉아서 다리를. 어머 어머 어머. 아 이거는. 이야. 이 옆집 달달과 이 몽뚱이에 정말. 정말 좋아요. 저건. 다리를. 우와 이거는. 저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힘들지. 맞아요 맞아요. 힘들다. 앞으로. 교관님이 하셨던 운동이잖아요. 네. 이게 이 뒤 그러니까 허벅지 발달과 이 엉덩이에 정말 좋아요. 그러니까 허벅지 발달과 이 엉덩이에 정말 좋아요. 저희 이거 해봤는데 사우나에서. 아니 이게 교관님이 그 선수생활 하실 때 하신 거예요. 맞아요. 저는 순발력을 위해서 정말 빨리 20개씩 했었어요. 20개. 자 준비. 1분 안에. 몇 개를 하나. 본인이 세주세요. 준비. 시. 오 국가대표 같아 우리. 그치 형. 우리 국가대표 같아. 시작. 하나. 둘. 둘. 셋. 둘. 셋. 빨리 안 해도 돼요. 1분을 할 거니까. 와 후가대표 같아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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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네네. 자 여기를 버티고 버티는. 흔들면 아니지. 앞을 보시고 우리는 앞을 스케이트를 번다고 버티세요. 베티세요. 버티시고 자. 김준호는 심각해요. 그냥 코이지도 못해. 더 가야죠. 뒤로 오시다가 하나. 잘하고 계십니다. 자 24, 25! 자 더 더 움직여야 돼, 움직여야 돼. 우리 세 분, 하나. 둘, 셋!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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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여섯 아니 10초 남았어. 아이고 10초 더. 10초 10초 10초. 자 버티고 하나 둘. 둘. 둘 5초. 4초. 3초. 5초 2초. 632. 자 박수.